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러분들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0.1% 상승, 코스닥은 1% 하락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코스피 살짝 빨간불 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차트를 봐도 도지를 띄우는 모습 아 이게 회복하면서 이제 갈수록 힘이 좀 줄어드는구나 라는게 느껴져요. 그래도 오늘 3전 0.7% 상승해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보았건 매동을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간 매도, 큰 폭의 매수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에 이제 눈치보이가 나온 거겠죠.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시프트업, DB손해보험, SK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오리온을 매수. 또 반면 연기금은 크래프톤, LS일렉트리, 코스메카코리아, 메디톡스, 코스맥스를 매도합니다. 화장품 쪽에 매도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이번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눈치보기 흐름이 나타나 확률이 높고요. 이 와중에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빠르면 오늘 저녁에 무슨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연이어서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까지 뜨거웠어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370원, 원자재는 대부분 하락 중.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악권을 나타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쉬었죠. 그런데 오늘 3.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미국 선물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를 보면 3천억 정도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네이버, 셀트리온, 코스맥스,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고버스, 실리콘2, 삼성, 청기, 삼성, hdi, ls, 일렉트릭,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크래프톤, SK닉스, 현대로템, KB금융, 넥슨게임즈, 파마리서치, 현대차, 기아, 오리온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현대로템, KTNG, 한국가스공사, DB손해보험,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메리츠금융지주, 대주전자재료, 엘젠소를 매수합니다. 초일제입니다. 내일은 미국 CPI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 말복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휴장이죠. 또한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지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중동 긴장감. 2차전지 화재 대책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어요. 레몬, YMTEC 상한가 상한가, 한농화성 23%, CIS 15% 상승,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3%, 레이크 머트리얼즈 8% 상승합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관련주도 연이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캐리 상한가 도착, RT캐스트 상한가 도착, 그리고 Y2솔루션도 22% 상승하고요. 그리드위즈, 휴맥스 월딩스 17% 상승 상한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긴장감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일단 방산주가 올랐네요. 현대로템 7%, 스페코 7% 상승, 소니드 16%, 한국석유 6% 상승, 대성에너지 7%, GS 21% 상승합니다. 흥구석유 4% 상승, 흥아해온 1% 상승, 이 친구들은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은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진단키트가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요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레믹스 상한가, SD바이오센서 3% 하락, 진 매트릭스 10% 하락, PCL 9% 하락, 화장품 관련주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차트를 깨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잉그루드레일 22% 하락, 코스맥스 15% 하락, VT 21% 하락, CNC 인터내셔널 9% 하락, 실리콘2 4% 하락, 한국콜마 7% 하락, 실리콘2는 오늘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4% 하락합니다. MSCI 관련주가 오늘 왔다갔다 했습니다. 일단은 LS 일렉트릭은 3% 하락했고요. 편익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하락하네요. 그리고 SKIT, 편출이 되었지만 그런데 주가를 보니까 뭐 편출이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락했을 것 같긴 합니다.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 카카오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왔죠. 카카오페이가 고객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 5% 하락, 카카오 1% 하락. 카카오는 항상 좋은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해완구레 관련주 뉴스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1% 생생, 화성벨보 5% 하락. 원전 관련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투산 애너빌리티 1% 하락, 한전산업 3% 하락. 게임 관련주 올라갑니다. 웹진 13%, 크래프톤 13% 상승하는데요. 호실적과 신작 출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퍼러비스도 5%, W게임주도 3% 상승합니다. 자, 오늘은 생황전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물가 지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